뒷모습 뒷모습으로 걸어가다가 저기 표시했는데 있어요 내가 벗겨서 그 땅에서 그 영원 말 붙을게 우리가 잘 차가고 들어간다 월토록 엄마랑 알려줘? 엄마랑 진짜 아직도 알고? 지금 어머니를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 하이라이트인데 그러니까 저는 집중하느라고 오늘 흘리는지는 못 느꼈는데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저는 즐겁게 촬영을 잘 했습니다 이미지인데 반항하는 그런 아니 반항하는 이미지 아니 반항하는 이미지 지금 이런 데가 안 붙을 거야 한 번씩도 다 치고 한 번씩도 다 치고 한 번씩 하시다가 테이프로 하시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 뭐 아까 올라올 거 같은데 네 자 레디 액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웠어 너무αι non 네 네 뭐 난 뭐 이거야 왜 보러 아이 보러 뭐 또 또 하 보 뭐 오 어 뭐 뭐 뭐 예 3 그 5 4 으 뭐 2 아! 조라워! 컷! 컷! 좋았습니다. 된 것 같네. 된 것 같네. 네. 뒤에가 좋다. 나 뒤에가 더 좋아. 소수씨 연기하면 이거 뒤에가 더 좋아. 뒤에가 더 좋아. 장신도 있어.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야 그렇게 살아가도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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